여자가 많다고? 아 근데 생각할수록 웃겠네 누가 제발했대? 어휴 무서운데 진짜 몰라 말하고 듣지 않아 윤지 어제 안 돌아왔어 여자같아 니가 먼저 보고 뭐하니?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꼬리는 먼저 해야지 사나베지 아니에요 그래 아니에요 현지하고 영훈이하고 씨씨였어 영훈이한테 차이고 한 달을 식은정 백마더라 머리가 지끈지끈해 근데 왜 니 생각이 날까? 아 가지 마세요 헤어지고 나서 다시는 사랑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 결혼하셨나봐요? 사랑하게 되더라구요 좋아할까 말까 망설일 때 좋아해